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플랫폼과 홈페이지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 플랫폼이라는 것은 우리가 플랫폼이 갖고 있는 기능 그 안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사용자와 그 다음에 그 개발자들 예술가들이 모여서 서로 그 상호작용을 이루고 서로 그 연결을 통해서 시장이 확대되고 하는 이제 그런 걸 플랫폼이라고 했었죠 무슨 활동을 하든지 기본은 플랫폼이 있어야만 할 수가 있다 라는 게 이제 플랫폼이었는데요 자 과연 그렇다면 이 플랫폼이 홈페이지와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흔히 이제 사이트라는 말 많이 쓰죠 이 사이트라는 말은요 사실 사용자들이 뭔가 정보가 필요할 때 그 언제든지 내가 들어가서 찾아보고 그거를 웹서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는 그러한 정보들을 찾아서 하는 그런 것 볼 수 있는 그러한 곳 그곳은 이제 사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이트들을 들어가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하나 있죠 포털 사이트죠 포털 사이트는 수많은 수억 개 수십억 개의 사이트들을 쉽게 검색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하나의 문입니다 흔히 뭐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털 사이트는 거죠 그리고 포털 사이트를 검색해서 나오는 수많은 홈페이지들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이트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 홈페이지와 그런 플랫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승강장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이트라는 것은요 승강장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점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털 사이트는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여러 점포들을 배치해 놓은 배치도 그래서 내가 어느 점포가 어디에 있지? 라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배치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술가들 입장에서의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 시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예술 시장 오프라인에서 여러 가지 마켓이 존재를 하죠 갤러리를 통한 시장도 형성이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예술 시장들이 그 주변에서 굉장히 뭐 생겨났다 없어지고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대로 온라인에 올려온 것이 바로 예술 시장에서 얘기하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플랫폼과 사이트는 엄연히 그 역할과 규모가 분명히 다르다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우리나라의 많은 플랫폼들 즉 예술 분야에서 이루어진 많은 플랫폼들이 스스로 플랫폼이기를 거부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사이트화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생겼다가 서비스가 중단이 되고 플랫폼들이 많이 있는 거죠 엄밀히 따져서 이 플랫폼 비즈니스는 뭐냐 예술 시장에서 플랫폼 비즈니스는 뭐냐 흔히 얘기하는 파이프라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석유가 필요할 때 여러분 같은 어떤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석유를 퍼다가 날라서 판매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걸리지만 파이프를 구축해서 수도꼭지만 틀면 석유가 컬컬 나오는 파이프라인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이트라는 건 뭐냐면요 그냥 퍼다 날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석유 퍼다가 날라서 거기에 내 석유값에다가 내가 퍼 왔으니까 인건비에 이동했으니까 유통비에 여러 가지 내 마진을 붙여서 파는 것 그러면 만약에 그때 내가 탁 틀렀을 때 석유가 콸콸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1리터에 얼마씩 이렇게 아주 저렴한 양에 팔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저렴하게 팔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퍼다가 판매하게 되면 어느 누가 그 비싼 마진이 붙어있는 석유를 살까요 플랫폼 사업이라는 게 바로 이런 파이프라인 사업과 똑같습니다 우리 한 사업이 바로 이 파이프라인 사업이죠 플랫폼 사업인 거죠 여러분 통신을 휴대폰을 쓰기 위해서 인터넷을 쓰기 위해서 반드시 통신사를 가입해야 되는데 그 통신사가 몇 개인가요 우리나라에서 해볼까요 KT SKT LG유플러스 딱 세 개죠 근데 SKT LG유플러스는 역시 어디를 써요 KT라인을 씁니다 즉 KT는 파이프라인 사업을 한 거고요 LG하고 SKT는요 KT가 깔아 놓은 그 망에 임대를 해서 얹혀서 사용하는 거죠 만약에 예술가 보고 직접 전시를 하시고 아무데나 전시하고 아무데나 팔아라 화랑도 없고 아무데도 것도 없 이런 플랫폼도 없으니 아무데나 팔아라 해라 라고 하면 과연 하실 수 있을까요 예술 시장에서의 플랫폼 사업이란 건 뭐냐면 바로 이런 온라인상의 갤러리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갤러리의 역할은 어때요 전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여러 컬렉터들을 이미 확보를 하고 작가와 컬렉터들을 서로 만나게 해주는 거점인 거죠 전시장이라는 것은 그것처럼 온라인상에서의 플랫폼 바로 이런 거점이라는 부분을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